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중요한 날이 생기잖아요. 중요한 날의 기준이나 또 구분은 대강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휴직 때문에 우리가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험 본 결과로 인해서 합격의 당락을 우리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런 발표 날도 또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을 해서 이사하는 날도 또 중요한 날이 됩니다. 이사를 우리가 매일 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평소 그 투자 대상을 연구하시다가 어떤 날은 또 실제 그 거래에 참여를 하게 됐다면 그것이 매수든 혹은 매도든 굉장히 또 그분에겐 아주 중요한 날이 되는 거죠. 가게나 집을 내놨는데 가게나 그 집을 누군가 또 보러 온다면 그런 날도 또 평범한 일상은 아니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순간들이 되는 거죠. 결혼한 자녀가 또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또 그런 날이 또 중요한 날이 될 것이고요. 미혼이나 싱글인 분이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 잡혔다면 그런 날도 또 그런 분들에겐 아주 중요한 날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모든 사례를 다 예를 들어서 설명은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그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자신이나 혹은 가족에게 아 이런 날은 꽤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 오면 적어도 그 전날과 당일 그 예정된 그 중요한 일이 끝날 때까지 한 이틀에서 만 하루 정도는 그 비린 음식을 될 수 있다면 멀리하면 이것이 그 재물 운수든 합격 운수든 아니면 취직 운수든 또 사업 운수든 모든 경우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날에 또 우리가 비린 음식을 먹는 그런 경우보다는요. 여기에서 비린 음식이라고 한다면 각종 고기라든지 또 생선이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고요. 또 생물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 수품인 어묵 같은 것은 비린 음식에 해당이 안 되겠죠.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는 날 미역국 끓여주는 그런 부모는 없죠. 그래서 관습적으로 우리가 좀 큰 기도 같은 거 할 때 또 비린 음식을 또 피하기도 하는데요.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세의 설명의 그 밑바탕에는 주역식의 그 사고방식과 또 주역식의 그 접근방식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물을 먹게 되는 일이 적선이라고 하는 선을 쌓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방생 같으면 적선이 되겠지만요. 이런 인식이 사고의 바탕에서 꽤 중요하게 우리의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모두 그 수행자들은 아니니까요. 매 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병과 관련을 해서 혹은 가족 구성원의 입장에 따라서 중요한 날이 생기게 되면 그런 날 하루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욱을 우리가 좀 크게 받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해보자는 것인데요.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멀리 그리고 높게 가져본다면 생명계나 자연계 또 삼라만상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은 하교나 살생이 아닌 공생공존 그리고 우리보다 약한 미물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주역에서 복받는 조건으로 이야기한 적선 행동이 된다는 거죠. 집안의 필류 여경이라고 하는 반드시 그 경사스러운 복록이 차고 넘치게 된다고 하는 그 적선의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죠. 수행자처럼 365일이 아닌 사랑하는 자녀나 혹은 가족에게 중요한 날에는 하루 정도는 우리가 비린 것 피하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물론 아닐 텐데요. 굳이 그날 피해서 또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날 꼭 우리가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큰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요. 중요한 날 피하면 좋은 게 있었다면 반대로 또 취하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먹으면 좋은 것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떡과 과일이 아주 좋습니다. 야채도 포함해서요.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우리가 떡을 먹으면 좋은 그 이유는 그 속에 그 자연의 순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쌀은 그 자체가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 쌀 밑자가 한자로는 88자를 쓰면 쌀 밑자가 써지는데요. 사람의 수고가 88번이 들어가야 우리 그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쌀이 수확이 된다는 건데요. 88이라는 그 숫자 속에는 봄에서 가을거지 그리고 그 후에 그 밥으로든 또 떡으로든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에 그 과정 과정마다 사람들의 그 정성이 차곡차곡 베어져 있는 것을 또 동수해 뜻합니다. 시험보러 가는 자녀에게 찹쌀떡 먹이는 그 이유가 찰떡같이 잘 붙으라고 해서 또 먹이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는 또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떡은 재물과 사람의 정성이 들어있는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정성들일 무슨 일들이 생길 땐 꼭 떡이 등장하는데요. 떡이 이렇게 차려지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들이 됐을 겁니다. 부동산 매수사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부동산을 보여주게 될 때라든지 혹은 그런 약속이 잡혔다면 혹은 취직 때문에 면접을 봐야 되는 그런 날 전이나 혹은 당일에 그래서 찹쌀떡 하나는 의외로 우리에게 아주 큰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과일과 야채도 아주 좋습니다. 과일 그 평소에 즐거워 드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어떤 그 중요한 의사결정의 그런 시기가 된다면 과일 중에서 그래도 좀 편안히 여러분들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 하나 정도를 좀 찾아서 이렇게 좀 잡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는 육식을 했던 맹수류였던 이 판다곰이 수백 년 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자신들의 그 생존 전략에 더 유리한 대나무로 그 식습성을 바꾼 후에 그 맹수의 기질은 열버지고 또 유순한 그런 초식동물처럼 유전이 되어져 왔는데요. 식습성이 그 유전인자의 지형까지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조금씩 바꾸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운을 또 잘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결국 운의 기운, 자연계의 기운, 또 생명계의 기운을 좀 잘 취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때 그 과일 같은 경우에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그 당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서 세포 하나하나를 기분 좋게 깨우는 그리고 기분 좋게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포들이 생기넘치게 그리고 기쁘게 세포작용을 또 하게 된다면 그 세포들의 주인인 우리들은 자연이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상승된 그런 에너지의 기운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 운의 기운도 더 잘 우리 몸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정전기 효과를 좀 떠올려 보시면 더 쉽게 이해들이 됐을 겁니다. 세포를 흔들어서 기분 좋은 그런 달콤한 자극을 그 과일의 당분이 몸에 들어가서 했다면 그 후에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그 운세 재반 환경은 정전기가 붙듯이 착착 그 우리 주위에 우리 몸에 좋은 운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받을 돈이 있어서 어디를 좀 방문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승진시험을 보고 발표를 기다리는 그런 가장이 있다면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에게 꽤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된다면 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운세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들이 기대 이상으로 술술 잘 풀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 살면서 꽤 중요한 날이다 생각이 되는 그런 날들이 됐을 때 우리의 그 식습성을 우리의 그 운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환경 만드는 그런 방법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활 풍수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운두를 크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풍수 정보, 꿈 해석 정보, 로또 운세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